교수님, 마케팅에서 스키마 이론이란 무엇인가요? 마케팅에서 스키마 이론은 개인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대한 학습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학습과정이란 정보, 교육, 경험 등을 통하여 어떤 제품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학습이론에는 정보처리과정이론과 스키마이론이 있습니다. 정보처리과정은 이전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노출, 주의, 지각, 태도, 기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오늘은 스키마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스키마이론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스키마이론을 이해하려면 스키마가 무엇인가 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스키마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구조 또는 정보처리과정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학습한 내용, 다양한 경험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어떤 지식구조나 정보처리과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스키마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기존에 형성된 스키마를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거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기존의 스키마는 일부 수정되고 스키마가 변화되어 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스키마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키마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스키마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다르게 사랑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유의적 사랑, 실용적 사랑, 이타적 사랑, 소유적 사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였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사랑의 개념이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를 스키마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스키마는 한 번 형성된 이후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일부 수정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스키마의 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키마를 변경하려면 획기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에서 스키마의 속성을 활용한 사례는 펩시의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콜라하면 코카콜라를 기억합니다. 이에 펩시 마케팅 담당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여 코카콜라보다 펩시 콜라가 더 맛있다라는 획기적인 광고안을 기획하여 소비자들의 스키마를 수정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펩시 콜라는 코카콜라의 고객 일부를 자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스키마 이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